아 좋아요 아까 그 분 사람들이 호흡을 많이 해 주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다 어디 가신거죠? 여기 계신 분들은 유령인가요? 네 저희만 다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네요 조명도 있고 그리고 이 열기 물론 저희가 주는 열기 여러분들이 호흡을 다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열기에 땀은 나겠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해 주셔야겠어요? 안내 주셔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호흡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도 많이 취소가 되고 저희도 많이 대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그렇게 자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 좋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씩 오늘 소감 한번씩 그냥 네 해볼까요?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전 떴습니다 네 오늘 소감은 더운 걸로 네 많이 덥네요 네 저희 땀 나도 예쁘게 찍어주실 거죠? 네 여러분들의 네 한올 한올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믿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무대 하나만 남았는데요 오늘 사실 저희 의상이 이 무대를 위해서 다 쏟아 두은 거예요 네 그냥 앞에서 그냥 다 모르고 모르고 마지막 곡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? 네 예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 해보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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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박수 지구는 눈빛이 분명 적혀있어 내게 rolling in the beat 얼굴 마치고 한 번 가보는 어깨로 왜 넌 또한 그 변함을 원해 널 알죠 불 바람 불어와 두 분의 습지 오케팅 나 왜 두근거려 왜 골밀듯 해봐 후회다 전화 안 돼 오늘 나는 내 멋대로 고마워 내 바람이 끌어와 내게 좀 사랑을 찾아와 그 겨울의 날이 비춰와 그들라면 난 이랄구요 세상에 탈부로 깃돋아 내 바람에 맘이 기원해 세상에 탈부로 깃돋아 나 다리 해 내 바람에 맘이 기원해 난 나를 너와 갈 건 위반은 빛나는데 널 한 필요에 난 없어 뭐 설레게 말도 널 흘리며 나 다리 해 왜 널 본인게 너 Let's go 내 바람은 빛나 내 바람은 빛나 나 다리 해 내 바람은 빛나 내 바람은 빛나 내 바람에 맘이 기원해 아무튼 빛나 내 바람은 빛나 진짜 빛나 나 다리 해 너는 빛나 내 바람은 빛나 네 고맙습니다. 네 들어갈게요. 네 고맙습니다.